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뒷버럼도 있는데? 아 그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이스! 그만! 아 길어 슬퍼 칠걸 못번췄어요 런이 너무 많다 저의 발걸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안 되니까 눈을 감고 나이스 칠게 될 것 같은데? 너무 그런 크고 있어? 오 잘 뽑아있네 짧아요? 아 아깝다 이게 맞추네요 아암 하암 이번 영상은 으아암 아! 왜이러시겠어! 아아암 아아암 아암 이쁘다 살보기 부스야 또 더 긴 거 쓸까? 파이팅! 파이팅! 고기? 뭐예요? 따? 또 따요? 따뜻한데? 따? 아하하하하 자 후반에 버디 가자 언니 버디르르르 아 살아라 제발 제발 사라님 어 살았어 야 살았어 사라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착하게 살게요 우리 홍보 맞아? 어? 갑자기 문제소 아니야? 아니요 언니야 뭐 택시랑이야 아 그래? 뭐로 하랄까 하하하하 mog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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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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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 안녕. 잘같아 언니 붙은거같아 이쪽으로 살짝 56도 띄워서 칠건데 왼쪽 많이 봐야되죠? 아니야 아니야 잘은 못친거같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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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서에는 에이커 키워드는 게 있어요 키워드 키워드 에이커 어? 잘 맞았어 오절공인 것 같아 나이스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? 벙커? 우리 아직 벙커 한 번도 안 들어갔어 그쵸? 아 언니 한 번 들어갔다 어? 안 들어갔다 언니 유티를 쳤잖아 자기가 들어가서 보고 기억을 못해 안 들어갔다 왔다 왔다 너 한 번도 안 갔어? 나 한 번도 안 간 거 같아 한 번도 안 간 거 같아 진짜 잘 맞았다 우와! 진짜 잘 맞았다 언니 진짜 잘 맞았지? 여기 스톰케이트 담요가 좋은 거 같아 여기 스톰케이트 담요가 좋은 거 같아 여기 스톰케이트 아 이렇게 안에 있구나 따뜻해 대박 서울은 아예 못 칠지 칠 수가 없어 너무 추워서 아직도 많이 먹었어 언니 완전 잘 맞았는데 여기 스톰케이트 우리 스톰케이트 담요 열 Shit 이쁘게 controll 아 와우 오! 멋있다! 와 진짜 대박이다 오! 대박 오! 들어갈 뻔했어 대박 언니! 와 이거 진짜 멋있었다 왜 이렇게 상처? 자 저는 도로를 드랍할게요 아 여기 풀이 없네 드라마 있는 풀이 109, 110 나오는데 7번으로 왼쪽을 공략해서 쳐볼게요 와 이거 잘 맞았어 보는대로 딱 땄어 너무 잘 맞아서 텄다 와 이거 진짜 잘 맞았다 역시 아이언 잘 맞으면 속맛이 너무 좋아 그치 언니? 기분이 진짜 좋아 넘칠 때만 바람이 불어? 그치? 계속 낮칠 때만 바람이 계속 불어 와 미치겠다 언니 이기게 해주렸나봐 어? 계속 나방이 불어 계속 나방이 불어 계속 나방이 불어 계속 나방이 불어 언니 혜택이 쪽 있어 어? 빠져라 아! 잘못했어. 이런 라인은 좀 어려운 것 같아. 이렇게 해서 탁 차가는데 잘 안 들어가요. 내 라인. 메뉴 포핑. 안 되다. 안 되다. 제발. 오! 된다. 감사합니다. 자, 복 1호. 스크라우스를 했고요. 언니 파트. 그거 어어!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언니 뭐했어? 언니 뭐했어요? 보기? 보기 보기 언니 우리 후반에 파가 안나와 그래 살짝 체력이 딸리고 추우니까 몸이 굳나봐 자 이번엔 우리 파를 노려보자 오케이 오케이 숨은 아 아깝다 술이야 120마빠람 6번을 쳐 볼게요 잘 와 오 아 커 아 나 127번 잡아야겠다 그래 거리가 늘었어 뭐지? 한 달 만에 쳤는데 거리가 왜 늘지? 너무 컸어 네 아 120은 7번을 잡아야겠어 그린데 떴다고 어 맞아 그린데 받아주지를 않을 편인 것 같아 아 나 볼이 얼어서 말이 안 나와 잘 안가 봐 아 오 오 아 모잘라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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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나쁘지 않네요 아! 열도 고귀하게 생겼네 아! 이거 뭔가요? 어디서 어디에요? 흐르는 게 아니예요? 여기 아니예요? 잠시만요 진짜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여기 있는 게 아니예요 이제 쟤 내려올 수 있기가... 아~~ 아, 양파? 와 미쳤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니까 파레드 모자리팔에 양파를 했어 그땄를 저항해 그때를 자기만 하면 뱅마라 아잉마라 아르바이트 감사합니다.